김시영 의원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지역주민들에게 인사부터 해주시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중구구민 여러분 중구의회 부의장 김시영입니다 이번 무더위 정말 더우셨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휴가는 좀 다녀오셨습니까 전반기 복지도시위원장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그리고 구민 여러분의 어떤 도움으로 제가 중구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중구구민 여러분께 우중도 많이 듣겠습니다 막바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초선의원이세요 2년여 동안 지금 의정생활을 하셨는데 초선의원이 좀 초선의원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고 의원님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아 그러세요 아무래도 좀 중앙정치를 경험하고 지방의회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떠세요 뭐 그런 측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좀 어려움에 처해 계신 한명숙 총리님을 오셨고 그 가운데서 정치란 어떤 것인가를 이제 좀 많이 배웠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내세우기보다는 어떤 중앙정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중구라는 좁은 의회에 좁혀가지고 접목시킬 수 있다면 우리 중구가 발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떤 정치란 어떤 것인가를 선배 동료 의원들과 함께 나누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 제가 어떤 중앙정치를 좀 배웠던 그런 장점들이 여기에 아주 좋은 정책이라든지 구정을 펼쳐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그게 우리 중구 구민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이게 주민들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이 의원들 간의 소통 또 집행부와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집행부 중구를 견제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또 같은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여야의 또 화합도 건전한 갈등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처음에는 이제 집행부하고의 갈등 관계가 조금 많이 생겼어요 근데 구라는 데가 중앙정치하고는 좀 틀린 게 뭐냐면 목소리를 높이고 다투다가도 돌아서면 다시 봐야 됩니다 그것도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갈등 관계를 유발한다기보다는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또 공무원한테는 공무원한테 저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또 저는 저 나름대로 집행부의 실무자들의 편안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결국 이제 목표는 뭐냐면 구민의 행복을 위한 게 우리 의원과 집행부의 공통된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결국 목표가 없기 때문에 단지 바라보는 시각의 어떤 조금 차이가 있다면 그걸 좁히도록 하는 거에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의원들 간에도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여당이 5명, 야당이 2명인데 지금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거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이 잘 맞고 합의가 잘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의원들 간의 소통은 어떠세요? 우리는 의회를 벗어나게 되면 솔직히 형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여당과 야당으로서 갈려져서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할 때는 조금 다투는 그런 면도 있었는데 결국 우리가 합의를 본 것은 다투기는 의회 안에서 다투자 의회 안에서 다툰 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우리가 배관시하거나 반복하거나 그런 행태들은 주민들이 볼 때는 대단히 좋지 않은 거지 않느냐 우리 의원들이 구의원을 걱정하고 또 불안하게 만들어드리는 것은 구의원의 소임을 다하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뭐 특히 전반기 때 그랬는데요 전반기 때 거의 매일 만나서 점심도 같이 먹고 또 가급 가능하다면 저녁도 같이 먹고 또 등산도 가끔 가고 그러면서 서로의 어떤 소통 또 이해의 폭을 좁혀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제가 부의장에 선출될 수 있도록 당은 틀리지만 여러 의원들께서 협력을 해 주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인간적인 어떤 소통들에 기반해서 이런 성과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역구가 중앙동, 대청동, 영주, 1, 2동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서 잘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의 현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듣고 계세요? 주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주민들의 어떤 우리도 주민의 대표이긴 합니다만 각 동별로 선출된 주민 대표들이 계시죠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때로는 또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만나면 그 지역의 현안을 가장 빠르게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죠 첫째 제가 지역구를 하고 있는 대청동을 예를 들게 되면 대청동은 지금 현재 옛날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빌라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현재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노후대에서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안에 공가가 많이 생기죠 그리고 또 젊은이들은 살지 않는 어르신들이 독거노인으로 거주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의원으로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주이동은 산북도를 끼고 있습니다 산북도를 끼고 있는데 그 위에 노후아파트들이 많죠 그다음에 노후아파트들도 많은데 대청공원하고 민주공원이 공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앞에 아파트들이 고층아파트로 증축하는 데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주택도 많고 노후아파트도 많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영주일동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대청동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원룸 원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원룸들은 인구가 유입된다기보다는 잠깐 거쳐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동은 북항 재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제2의 전성기를 맞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앙동 4가 같은 경우에는 밤이 되면 완전히 공동화가 너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동의 어떤 사무실 어떤 환경이 바뀌는 것은 인정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중앙동이 다시 한번 부흥의 기회를 맞을 수 있도록 제가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지역구 각 동이 있지만 다 애착이 가실 거예요 동도 챙겨야 되고 또 큰 틀에서 중구의 발전도 도모를 하셔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구의 발전 방안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중구의 발전은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구에서는 상권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유입이라든지 유동인구의 증가를 바라고 있는데 저는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틀립니다. 지금 상권은 활성화되고 있어요 관광객의 유입도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그분들은 여기에 우리 중구에 거주하실 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중구의 인구 유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권이 활성화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뭐 하겠습니까? 중구의 정주에서 사는 인구들이 늘어나지 않으면 중구가 발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중구에 인구가 늘어나도록 하고 그분들이 중구에서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그다음에 노후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구의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긴 와요. 국제시장이나 깡통시장이나 시장도 좀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혜택이 갔으면 좋겠는데 전통시장도 굉장히 활성화 잘 되고 있어요. 중구가 좀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방향성을 좀 한 번 더 짚어주실까요? 전통시장의 전통시장 육성법에 따라서 많은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 이제 이번 여름 같은 경우에 특히 비가 오거나 덥거나 이럴 경우에는 쇼핑객들이 쇼핑을 하기에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으로 생각하는 것은 과연 전통시장이 활성화됨으로써 우리 중구민의 어떤 삶의 어떤 질 향상 그다음에 행복도 증가하고의 어떤 어떤 상관가게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결국 세금을 투입을 해서 활성화시키게 된다면 결국 그것들이 우리 중구민한테 일정 정도의 낙수효과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중구민들도 행복하고 전통시장의 어떤 상인분들도 행복하고 그렇게 상생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우리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말씀 나누신 대로 청년들부터 해서 어르신까지 다 잘 챙겨주시고 우리 중구가 행복한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애써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의정보고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시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